도시농업의 세계적인 명소 노원의 천수 텃밭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나 싶었더니 아직도 맹위를 떨칩니다 오늘은 8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장에 지금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주제로 요즘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이 줌을 통해서 뭔가 교육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집형사님 말씀을 잠깐 들어볼까요? 집형사님 네, 안녕하세요 뭘 준비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원래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물모이잖아요 여기 스튜디오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입니까?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표창도 받은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까? 올해 또 새로 사업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우리가 공고 내에서 거기에서 신청하신 분 한 20일 30여 분 정도 되거든요 아, 30여 분? 네, 그 분이 이제 들어와서 오시는 거예요 아,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 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적인 것은 우리 임협 선생이 김의동 국장님이 지금 준비를 하셔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이제 조금 밤, 새벽에겐 좀 춥죠? 이제는 그냥 옛날에는 너무 더웠었는데 역시 개들이라는 걸 못 쓰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음식문화 개선 홍보 교육 사업이 지금 이제 4회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네, 오늘은 이제 커피에 관련된 커피 찌꺼기, 커피 닭이라고도 하죠 연간 15만 톤 정도가 나온답니다 이게 다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저희도 이번 강좌를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 강좌는 음식을 요리, 자녀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 쉬고 아니면 다음 주에 하든지 해서 세미나를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하신 자원 순환에 관련된 폐기물에 관련된 전문가를 좀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도시 음식 폐기물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미래의 방향을 한번 작업을 한 그런 시간으로 또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신 분들이 두 개 파트로 혼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거 구애받지 마시고 다 들어와서 들으시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게 내용을 조금씩 틀리게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요거를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게 뭐냐면 커피 찌꺼기로 만든 퇴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상용화돼서 이미 시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참여하시는데 1kg짜리인데요 요거 다 하나씩 드려서 집에 화초들 갖고 계시죠 집에 화초도 있고 텃밭도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퇴비를 한 포씩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꾸준히 드릴 생각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드릴 거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죄송해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천수 텃밭의 육류장 거기에 오시면 여기다가 하나씩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번에 퇴빈통 가져가듯이 알아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없을 때도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다 믿음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씩 가져가서 진짜로 우리가 커피 찌꺼기가 자원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자원으로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아시고 이제 우리가 도시동업을 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커피가 나온다든가 찌꺼기가 나올 때 돌리지 말고 우리가 후걸음으로 쓰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방은 계속적으로 열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새로운 정보들 드리고 또 세미나 그것도 좀 기획하고 있는데 그 기획까지 해서 아마 우리 연말까지 쭉 운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김희동 선생님께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습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게 보이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커피 한 잔씩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점심 식사들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점심 식사를 이제 하고서 지금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식사 후에 이 교육을 받다 보면 졸립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커피 한 잔씩을 나눠 드렸습니다 네 맛있게도 드시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을 해 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죠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하면서 커피박 퇴비만들기를 지금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일단은 또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일단 수락을 하고요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커피가 과연 어떤 관련성이 있길래 커피박 퇴비만들기를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아서 오늘 교육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커피가 음식물인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지난 첫 시간에 제가 정의를 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코로나 시대는 모든 걸 바꿔놨어요 이 교육도 결국은 줌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거고 직접 오프라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교육이 여기서도 그럼 나름대로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 보죠 그렇죠 이제 일부가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기본적으로 텃밭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들은 온라인으로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규모 그다음에 시차를 두어 가지고 몇 분씩 와 가지고 오늘도 이제 텃밭 장물 정리하고 이제 밥 만들기 할 때 30분 간격으로 수강생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강사님들이 계셔서 같이 이렇게 하고 또 바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접촉이 전혀 없는 게 아니군요 오프라인도 하는데 많은 사람을 일시히 할 수는 없는 거고 짧게 짧게 해서 소규모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아 이제 어느덧 이 천수터팟 또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가면서 배나무 과수원에 배가 익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저 뭡니까 여기 그늘막 터널도 아 이거 상당히 운치 있습니다 예년과 똑같이 뭐 주렁주렁 박이 열리고 천수터팟은 언제나 이렇게 멋진 거 같은데 올해는 특별히 이 여름에 변화가 좀 있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 뭐 꾸준히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시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물에 관련된 그런 거 컨텐츠를 계속해서 네 노화의 방주 있잖아요 아 노화의 방주 그게 어떻게 거기에 지금 이제 미스트 아 미스트 네 그거를 좀 설치를 했어요 아 거기다 미스트를 설치했습니까? 그러면 미스트가 분사되면 뭐 더 시원하겠네요 그것도 이제 있고 사람들이 이제 빗물 받는 맞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또 맞을 수 있도록 이제 맞아도 깨끗하고 좋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원래 이제 음악회를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또 언제 이게 풀릴지 몰라서 바로 풀리면 이제 음악회를 해서 거기서 물 틀어놓고 우리가 이제 하늘몬백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병씩 마시면서 음악을 듣는 그런 어떤 열린 공간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걸 이제 했나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환경부의 과제를 공모해서 이제 따가지고 지금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활동과 양성화는 교육을 근데 이게 상당히 이체로 왔어요 작년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EM을 활용해서 유용한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연장이 돼서 좀 더 그걸 스킬적으로 심화된 그러한 기술들이 교육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올해는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갖고 이제 작년하고 조금 틀리게 네 이제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왜냐면 작년에 들으신 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걸로 계속 추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 코로나 4단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자원순환시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을 계속 방문하려고 그랬어요 아 아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문을 못 하기 때문에 영상을 갖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현재 상황이 아니고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생원에서 내가 쓰레기를 발생 한 곳에서 최소화시키는 전략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떤 자원화시키는 전략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뭉쳐서 그러니까 지금은 대량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버리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거는 분산해서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 자체에서 최소화시키고 꼭 필요한 것들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게 뭐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고 생활 폐기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지도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지금 이제 인천에 매립장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25년이면 이제 사용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마련해 놓지 않잖아요 방법이 뭘까 분명히 쓰레기는 나오는데 매립할 곳은 없고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뭘까 이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방안으로 이제 매립 말고 이제 소각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접근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전체 부피의 한 10% 미만으로 줄잖아요 네 그러면 줄은 것 같고 그걸 다시 자원으로 쓰거나 아니면 꼭 매립해야 될 때는 최소한으로 매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런 것이 실제 우리의 일상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는 그래서 그러한 활동가를 양성해서 이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뭔가 구체적인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이게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인 측면도 있는데 지평생 같이 이렇게 단연간에 걸친 실천행을 통해서 터득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공유를 통해서 시민 활동 양성가를 길러낸다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게 공허하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교육은 온라인은 일부 회원들한테만 이게 공유가 되지만 그 내용은 좀 널리 공유가 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플랫폼이 있습니까?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이 네 일부는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공유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우리 자고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취재를 해서 예 실질적으로 거기는 좀 온라인에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시면서 사회 울림을 가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우리 자고선생님 같은 자고TV는 상당히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같이 다니면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평 선생님이 아 이거 뭐 하시는 말씀 속에 어 뭔가 엄청난 그 푸시가 있습니다 하하하하 저희는 뭐 그것을 위해서 충실하게 시간이 될 때마다 취재 보도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그늘막 터널에 주렁주렁 매달린 밭과 이 수세미가 참 이 8월의 정치를 더한층 아주 맛스럽게 연출해 주고 있다는 사실 자 바로 여기가 도시농업의 세계적인 명소 노원의 본부농장 천수 텃밭이라는 사실 이 노원에서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아주 재밌게 진행되면서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에 여러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노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운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특별 탐방을 마칩니다 사망자 천수 텃백